150이면 진짜 개잘한 거야! 나 볼링 150 넘은 적 딱 2번 있어요. 퍽퀴 하면은 그 3번 연속 스트라이크하면 치면조 그림이 딱... 터키 2행시 가능한가요? 터 터놓고 말할 수 있다 키 키스하고 싶다 터키 한 번 더 가볼까요? 터 터널 같은 언니의 틈 키 이미 끝났습니다 이렇게 주저앉은 순간 끝난 거예요 흔한 20대 후반의 고백 20대 후반이요? 누가 20대 후반 아닌데요? 섭녀랑 석촌 우수 가서 벚꽃 보러 오는데 3월 3월 중에 언제가 좋을 걸 추천해줘요 그럼 왜 저희가 추천해줘요? 개인적으로 6월 달 추천드립니다 벚꽃으로 2행시 벚으로 뭐 해야 되는데 벚 벚 벚 벚 벚 벚과 함께하니 아니 벚 벚이야 벚 지우지야 그 벚 할 때 지우 벚 아닌가? 벚 친구 할 때 그 벚 지우 벚 아니에요? 지우 벚 이거 술 취해서 그런 거죠? 눈치 날라 눈치 날라 여러분 눈치가 이러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나의 돈은 나의 벚 나 취준 기간 늘어날 것 같아 벚꽃 축제 벚꽃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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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축제가 아니라 벚꽃 축제라고 벚꽃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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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벚꽃